안녕하세요. 표 만드는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CPU 가성비 비교표 4월 버전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가격 같은 경우에는 16일 단화화 가격 기준으로 제가 작성을 했는데요. 단화화 가격에 대해서 의문사항을 표하시는 분이 있어서 가볍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단화화는 광고 중개 사이트입니다. 단화화에 70 몇만 원 정도 주고 입점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내가 판매하는 가격이 노출됩니다. 근데 제일 싼 거 기준으로 위에서부터 차라리 노출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남지 않는 가격 혹은 손해보는 가격으로도 올리는 업체들이 몇 개 있어요. 그분들한테 단품 주문을 하면 캔슬을 당하거나 아니면 다른 제품까지 같이 사면 판매해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른 부품에서 당연히 조금 더 비싸게 받아서 남겨먹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가장 싼 가격이라기보다 업체가 표기해주는 가장 싼 가격이라 보시면 될 거고요. 이 가격 기준으로 내가 적어놨기 때문에 실 구매가량은 약간 괴리가 있을 수 있다. 다음에 가격 비교하기 편한 지표라서 가져왔다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표는 어떻게 보면 좋냐면 지난달 가격하고 이번달 가격을 제가 다 표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파란색이면 지난달 대비 가격이 내린 거고 빨간색이면 지난달 대비 가격이 오른 겁니다. 증권시장처럼. 그래서 비교하기 편하겠죠. 그리고 이 CPU랑 이 그래픽카드랑 조합했을 때 어느정도 100분율 성능이 나온다. 그리고 멀티 성능은 얼마다. 싱글 성능은 얼마다. 이런걸 다 지표로 짜놨기 때문에 가성비를 비교해볼 수가 있어요. 이 성능을 내기 위한 가격. 1%의 가격은 얼마냐. 당연히 낮으면 낮으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가성비가 제일 좋은 놈이고 파란색이 그 다음으로 가성비가 좋은 놈. 녹색이 세번째로 가성비가 좋은 놈이 되겠죠. 여러분이 좀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느정도 등급의 그래픽카드를 쓰고 싶은데 적합한 CPU는 뭐예요? 물어보신 분이 워낙 많아서 이런식으로 또 칸을 나눠 놨어요. 2080 슈퍼나 2080 Ti 이상급은 이 정도 CPU를 써줘라. 그리고 2070이나 2080 슈퍼까지는 이 정도의 CPU면 충분하다. 이런식으로 칸을 나눠 놨으니까 그것도 참조하시면 여러분이 보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 표 하나만 보더라도 내가 필요한 용도에 맞는 CPU를 가장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골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보실 때 뭐죠? 구독료로 좋아요 한 번씩만 달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잡설은 여기까지 하고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첫번째 하이엔드 CPU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이엔드 CPU는 390X나 9900K 그리고 낮게 보면 3700X나 9700F를 요 안에 넣어놨는데요. 2080 Ti, 2080 슈퍼를 저압에 쓰더라도 성능자가 거의 없는 최고급 CPU들입니다. 다만 용도에 따라서 약간씩 추천한 제품이 달라져요. 방송용, 렌더링, 인코딩 그러니까 영상 편집이나 음악 편집 혹은 모바일 게임 다중 실행 같은 경우에는 코어 숫자가 많은 게 유리합니다. 멀티 성능이 좋으면 좋으면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일반 데스크탑 시장에서는 가장 좋은 제품이 390X거든요. 멀티 성능으로 봤을 때 이놈이 비싸더라도 좀 강력 추천을 할 만합니다. 전문가고 이걸로 돈을 벌어먹는다. 아니면 내가 여유롭게 돈이 있는데 멀티 성능이 좋은 놈을 사고 싶다 하신 분은 390X를 사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거 좀 비싸잖아요. 뭐 100만원 돈 하나니까. 조금이라도 가성비 잡고 싶으면 3900X로 가는 거죠. 참고로 3950이 지난달에는 무척 비쌌는데 국내에 물건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 이번 달은 거의 정상가를 찾아갔습니다. 이게 제일 쌀 때가 95만 5천원이었거든요. 달러를 올랐다는 거를 감안하면 97만 5천원은 그냥 정상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900은 지난달 대비 가격 변경이 거의 없고요. 9900KS는 최고의 게이밍 CPU였는데 아시대피 해외든 국내든 물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원래 한 70만원 했습니다. 무시하고 넘어가시면 될 거고 그러면 그 다음번에 최고 게이밍 CPU는 9900KF가 되겠죠. 만원 정도 내려서 약간 더 가성비가 좋아지긴 했는데 근데 이거 또 사기에는 좀 아쉬운 게 사실 9700K를 오버클럭 좀 하면 9900KF 오버를 했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 2080Ti 정도 쓸 때는요. 이거는 CPU 가격도 밑에 700KF 대비 한 15만원 비싼 데다가 보드도 좀 더 상급을 써야 되고 쿨러도 좀 더 상급을 써야 되기 때문에 케이스 가격까지 올라가는 그런 비용적으로 차이가 꽤나 많이 나는 CPU예요. 종합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이거 강력 추천하기엔 좀 어렵고 내가 예산이 아주 넉넉해서 300 중반에서 400 정도 된다. 그런 분들이 순수 게임밖에 안 한다. 그럴 때만 9900KF를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추천하기엔 어렵다는 이게요. 9900은 많은 차이밖에 안 나는데 뭐 별 장점이 없죠. 오버가 안 되고. 9900 제끼고. 9700KF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게이밍 CPU로 쓸 때는 하이엔드 쪽에서는 그나마 가성비가 좋은 편이라고. 요 KF는 한 번 사시는 거 고려해보는 거 괜찮습니다. 예산이 200에서 354일 정도 될 때. 그러면 얘가 하이엔드 게이밍 가성비 순위가 3등이거든요. 오버쯤 하면은 조금 더 좋아지니까 요거는 한 번 고려해볼만 하고 실제로 이번 달에 제가 추천하는 거는 9700F라고 말씀드릴게요. 요게 KF 위에 700KF보다 한 7만원 싸요? 7만원, 8만원 가까이 쌉니다. 근데 게이밍 성능에 별 차이가 없어요. 이런 얘기하면 또 아니잖아. 얘 오버하면 위해랑 차이 많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예전에 제가 실험한 영상이 있습니다. 한 0.8클럭까지 일부러 차이 나게 벌어뜨려 나왔어요. 위에 거는 오버를 하고 밑에 거는 약간 다운클럭을 시켜서. 근데 그래드 했을 때도 실제로 게임 프레임 차이 얼마 나왔습니까? 얼마 안 나왔어요. 게임 프레임이 5% 정도 남짓밖에 차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오버를 하지 않고 둘 다 노말클럭을 봤을 때는 4,2,3%밖에 차이 안 나요. 여러분 체감이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럼 7만원으로 뭐 할 수 있죠? 좀 더 상급의 그래픽카를 살 수 있거나 혹은 튜닝 메모를 사서 램오브를 좀 더 빡빡하게 넣거나 좀 좋은 보드를 사서 램오브를 좀 더 넣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9700F로 램오브를 빡빡하게 넣고 쓰는 게 좀 더 가성비가 좋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2080 슈퍼나 2070 슈퍼 정도를 쓸 때는요. 그래서 9700F를 추천한 거지 9700KF가 이거보다 나빠서 추천 안 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가성비 생각하시더라면 9700F도 괜찮고요. 잘 챙겨보세요. 7만원입니다. 가성비를 안 따진다면 KF 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순수 게이밍 용도로는요. 실제 이 라인업에서 가장 추천하는 건 이 너란색으로 치르는 산준 700X입니다. 이유가 있는데 잘 보세요. 게이밍 가성비 순위 2등이죠. 근데 1등하고 차이 얼마입니까? 10원밖에 차이 안 나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1등하고 근데 렌더링 인코딩 가성비 순위 얼마입니까? 1800원입니다. 모든 라인업 이 하이엔드 쪽에서 모든 제품하고 비교해도 압도적인 1위예요. 2등짜리하고 비교해도 400원 가까이 차이 나죠. 종합적으로 따질 때는 3700X가 가장 가성비가 좋은 거 맞습니다. 게임을 하든 아니면 작업을 하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용도로 사용하고 미래를 좀 보신다면 3700X를 강추드리고요. 당장에 나는 업그레이드를 생각도 없고 게이밍 잘 들어가는 그런 실패를 원한다 하시는 분은 9700KF나 9700F로 사시면 적당하겠네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멀티 성능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만 3900X나 3950을 보면 하이엔드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그러면 퍼포먼스 CPU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퍼포먼스 급에는 사실 볼 제품은 별로 없어요. 8700은 이미 단종 수순이라서 가격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맞죠? 8세대는 한 세대 전에 하이엔드 제품이 8700인데 이 놈은 이제는 안 봐도 돼요. 3600X나 어때요? 이거 3600X보다는 좋을 것 같은데 수율도 좀 더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 의미가 없어요. 수동오버가 어차피 얼마 안 들어가는 AMD 같은 경우에는 인텐도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3600X사든 3600X든 4.4 찍기가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기본 클럭으로 보게 돼 있는데 그때는 게이밍에서는 1%도 차이 안 나고 작업 쪽에 들어가서야 2% 3% 차이 납니다. 그래서 3600X를 무려 7만원 더 주고 살 값어치가 눈꽃만치도 없거든요. 이거는 뭐 팔려고 만든 게 아닌 수준이거든요. 여러분은 3600을 사거나 아니면 9600K를 보면 되겠죠. 9600KF가 가격이 좀 뭐 21만원, 22만원 선으로 많이 저렴하니까 이거를 또 B360에 조합해 쓰시는 분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B360에 조합하면은 솔직하면으로 3600을 메모리 오버에서 쓰는 것보다 게임 성능이 안 나옵니다. 머티 성능은 그냥 확 밀리고요. 결국 보드를 비싼 거 쓰지 않으면은 3600이 좋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레몬 봄 뭐 어려운 거 안 해요. 아 나는 그거 불안해 못하겠는데 정말 쉽습니다. 영상 보고 따라하면 5분 안에 여러분도 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3600을 일단 우선적으로 추천을 할게요. 퍼포먼스에서는 그리고 혹시나 조금 비싸더라도 Z보드를 사용하고 9온라인 게임들 코어를 적게 쓰는 게임을 위주로 하신다 하신 분은 9600 KF를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오버를 안 하고 쓰기에는 사실 돈이 좀 아까운 CPU다. 이 돈이면 3600을 쓰겠다. 정도로 여러분한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밑에 메인스트림 한번 보죠. 메인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음 9600 물건 없습니다. 제정신이 아닌가 알기죠. 59만원이에요. 넘어가고 9500 9500은 사실 9600 KF보다 아시아저피 0.2클럭이 낮아요. 성능이 낮은데 더 비싸죠. 그냥 고려나 값어치 없는 놈 지키세요. 2700X 이거 한창 가성비 좋을 때 23만 정도 했거든요. 지금 29만원입니다. 슬슬 국내의 재고 물량이 다 빠진 거예요. 이것도 이제 가성비 좋은 렌더링 제품이다 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워집니다. 가성비로 따지면 3700이 좀 더 렌더링 인코딩 가성비가 더 좋겠죠. 그래서 이것도 추천하기 좀 어렵네요. 지키세요. 3500X 3500X는 가성비 종합 2등이에요. 괜찮죠. 일단 한번 집중해서 보시고요. 9400F 얘도 가성비 종합 3등이네. 볼만하네. 한번 보고 3500 가성비 1등이네. 그럼 이 세 개만 비교하면 되겠죠. 3500 같은 경우에는 3500X 대비 클럭이 낮으나 그런 거 아니에요. 둘이 완전 똑같은 제품의 캐시 메모리만 절반입니다. 이 캐시 메모리가 작업도 작업이지만 게이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CPU와 메모리 사이에 있는 병목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절반으로 줄어든 바람에 실제로 얘가 한계점에 따다르는 고사양 그래픽 카드를 꽂으면 얘네 격차가 꽤나 크게 벌어져요. 한 6% 가까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3500은 1660 슈퍼 이하급을 사용할 때는 정말 가성비가 좋은 CPU다. 1660 슈퍼 이하를 쓸 때 강추드린다. 3500X는 2060 2060 이상급을 쓸 때 그러니까 RTX 이상급을 쓸 때는 강력 추천드리는 CPU입니다. 높게 봐서는 2060 슈퍼까지. 왜 그러냐면 이 6% 가격이 실제로 비용적으로 그래픽 카드에서 1660 슈퍼랑 2060이나 가격계차 생각하면 1% 올리는데 만원 정도 걸러가거든요. 그러면 6% 잡고 얘네 가격비용 차 얼마입니까? 15,000원이죠. 15,000원 더 주고 6만원 세입해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내용이 어렵다면 저저번 시간에 제가 CPU 가성비 비교표 얘기하면서 설명했으니까 그거 한번 봐주시면 알까요? 그래서 결국 쉽게 풀어 얘기하자면 조금 높은 등급의 그래픽 카드 2060 이상급의 그래픽 카드 쓸 때 3,500X를 보시고 좀 낮은 등급의 1650 슈퍼나 1660 1660 슈퍼볼 때는 3,500 노마를 쓰는 게 X 말고 가성비가 잘 잡힌다 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왜 9,400F는 언급을 안 해요? 이놈은 지금 가격이 정상이 아니에요. 얘네 제일 싸는 시점이 한 15만 5천원 정도일 거 같은데 15만? 15만 5천원? 뭐 유사일 거예요. 근데 지금 19만 원이죠. 4만 원이 올랐거든요. 가성비는 영 거리가 멀어졌어요. 뭐 게이밍 가성비도 그렇고 자극 가성비도 그렇고 3,500 대비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추천하기는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9,400F를 녹색으로 치워놓긴 했지만 사실 메모리 오버를 하든 안 하든 이걸 굳이 살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3,500, 3,500X만 추천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는 빼버리겠습니다. 추천 못해. 자 그러면은 엔트리, 메인스트림 한번 볼게요. 엔트리, 메인스트림은 2,600X 이제 이것도 슬슬 국내 재고가 떨어져서 가격이 오르고 2,700 지난달도 가격이 똑같은데 이것도 오른 거예요. 그래서 얘도 거의 재고가 떨어지기 때문에 추천하기 좀 어렵고 2,600 얘도 지금 가격이 올랐죠. 사실 이제는 얘네들 뭐 렌더링, 인코딩용으로 가성비 좋았다 쓸만하다 그랬었는데 저번달, 저저번달 이번달에는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좀 어려워졌어요. 가격이 찔끔찔끔 올리는 거 보니 자 2세대는 슬슬 단종수순이나 아니면 생산량 많이 줄여서 재고를 거의 다 떨어뜨렸나 봐요. 왜 이번달은 더 심하게 얘기하냐 잘 보면은 3,500 노말이 N의 가격이랑 올랐는데 불구하고 비슷해요. 맞죠? 어제는 3,500 노말 쓰세요. 특히 게이밍 용도 쓰실 거면 2,600 별로 의미 없어요. 진짜 렌더링, 인코딩 밖에 안한다. 그럴 때만 딱 하나 추천드릴게요. 2,600X 한번 보세요. 렌더링, 인코딩 밖에 안한다 하시는 분들 이쪽 라인업에는 다 점멸이고 2,400G랑 3,400G는 왜 전멸이에요? 2,400G는 진짜 단종인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고 3,400G는 가격이 내렸는데 불구하고 사실 9,100F 플러스 1030 대비 큰 메리트가 없어요. 9,100F에 GT 1030을 달면 아시피 750 이상급의 GTX 750 이상급의 그래픽카드 성능과 좀 더 빠릿한 싱글코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사무용도로 쓰기에 더 편해요. 3,400G보다 3,400G는 내가 보기엔 14만원 정도 살 만한 값어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업 다점멸이에요. 살 게 없어. 없고 9,100F만 유일하게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이밍 용도로 9,100F 사시는 분들은 피파랑 롤 이런 것밖에 안한다. 그러면 1650 슈퍼랑 조합이 쓰면 정말 좋을 거고요. 1660 넘어갈 때부터는 얘가 병목이 좀 심해서 안 사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3,500으로 넘어가세요. 1660 정도쯤 되면 아니면 사무용도로 쓰더라도 9,100F에 1030 꽂아 쓰시면 아주 빠릿빠릿함을 잘 느끼고 쓸 수 있을 겁니다. 얘가 기본 깡클력이 워낙 높아서요. 그러면 엔트리 메인스트림도 이렇게 정리가 되고 로우 엔드 한번 봅시다. 3,200G 2,200G G5,400 에슬런 정도가 있는데요. 밑에 셀러론도 있지만 그거는 언급 안 할게요. 진짜 까부치 없는 애들이라서. 에슬런 같은 경우에는 내장 그래픽 성능이 펜티엄 골드보다 좀 좋아요. 물론 멀티 성능이나 싱글 성능은 좋다고 얘기하기 좀 어렵긴 한데 뭐 싼 가격에 조금 괜찮은 내장 그래픽 성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간단한 진짜 간단한 사무용도로 쓰더라도 돼요. 한글이나 인터넷 검색도로 밖에 안 한다. 아니면 요새 온라인으로 여러분 수업 많이 하잖아요. 그냥 수업 보는 것밖에 안 한다. 그럴 때 요거 괜찮아. 근데 조금만 하드한 작업 엑셀도 파일 용량이 커지면 이게 좀 버거워해요. 그래서 삼첨지는 강추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5,400도 그렇고요. 이거 둘이 1,2등이긴 하지만 진짜 추천 제품은 2,200G라고 말씀드릴게요. 아직 뭐 국내에 들어온 물량이 다 소진이 안됐는지 가격이 그리 오르지 않았어요. 2,200G 정도 돼야 4코어거든요. 요 밑에 놈들은 2코어예요. 4코어쯤 돼야 조금 더 조금 더 뭐 엑셀 파일이 용량이 좀 커지거나 아니면 간단한 뭐 캐드 같은 거 그런 것도 돌릴 수 있고 작업에 약간 더 원활합니다. 그리고 뭐 엑셀에 1,2만 정도 요요가 있다면 3,200G 하는 것도 괜찮아요. 내장 그래픽이나 아니면 CPU 성능이 한 10% 정도 더 높게 나오거든요. 가격은 만원 차이 정도로 밖에 안 나는 걸로 좁혀졌으니까 요거 두 개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로우엔드에서는요. 그러면 이제 CPU 가성비 4월 비교표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한테 한번 쫙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냥 끝내면 아쉽죠? 끝내기 전에 총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하이엔드 CPU 렌더링 인코딩 가성비는 여전히 3,700X 그리고 그냥 전체 렌더링 성능 1위는 3950X 여전히 고정적입니다. 인텔의 14대가 5월쯤에 나온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거 나오기 전까지는 등수가 바뀔 수가 없을 거예요. 하이엔드 게이밍 CPU 가성비 1위는 9,700F 가격변동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요 놈이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총합 1위는 3,700X가 당당히 차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게이밍 가성비 비용 차이가 너무 적게 차이 났고 그리고 렌더링 인코딩 가성비 비용 차이는 9,700F 대비 3,700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총합 1위는 3,700X인데 순수 게임밖에 안 아시는 분들은 9,700KF 아니면 9,700F 양자태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퍼포먼스급은 작업 2위 게이밍 1위를 차지한 거는 9,600KF입니다. 하지만 요 놈은 사실 메인보드 가격도 고려해야 되고 오버를 하지 않으면 3,600 대비 게이밍 성능이 크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오버를 해야 차이가 좀 나는 거죠. 그리고 렌더링 인코딩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총합으로 얘기를 하자면 3,600을 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렌더링 인코딩 가성비 1위 게이밍에서도 별 차이 없이 9,600과 근접했는 2위로 총합 1위는 3,600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퍼포먼스 라인업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600X는 3,600과 1,2% 성능 차이니까 추가금을 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세번째 메인스트림 CPU 한번 볼게요. 메인스트림 CPU는 음 렌더링 인코딩 가성비 게이밍 가성비 둘 다 잡은 모든 부분 총합 1위는 3,500이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되피 2700X나 2700X나 슬슬 단종 단종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재고가 떨이가 되겠다든지 재고가 거의 다 떨어진 거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살만한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2000 시리즈는. 렌보버 안 할 거면 게이밍이 9400F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추천하지는 않겠습니다. 렌보버가 워낙 쉽기 때문이죠. 그리고 9400F의 가격이 워낙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작성할 때쯤에 원래 16만 정도 했어요. 메모리 오버로 쓰거나 아니면 좀 고사양 그래픽카드 2060 이상급을 꽂아 쓰실 분들은 3,500X를 강력 추천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결국 3,500X 쓰든 3,500X 쓰든 양자특일하라 메인스트림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엔트리와 메인스트림이 합쳐진 마지막 라인을 한번 봅시다. 이거는 멀티자금 및 고사양 게이밍은 2,600X가 소폭 우세합니다. 하지만 강력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가격이 잘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거보다 좀 더 오르면 사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게이밍만 보자면 모든 제품 중에 가장 높은 가성비 9,100F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높게 쳐져봤자 1660까지가 마지노선이고 1650 슈퍼가 가장 적합한 CPU이기 때문에 더 위의 급의 그래픽카드 근데 이 생각에는 1660 쓸 때도 3,500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9,100의 가격이 정상화되긴 했는데 여전히 살만한 값어치는 없고요. 2,400G나 2,700은 단정수승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게이밍은 2,600이나 2,600X 쳐다보지 말고 그냥 3,500을 먼저 추천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 뭐 로우 엔트리는 얘기가 좀 2,200G밖에 없다라고 했으니까 자 이제 총정리까지 끝났네요. 어때요? 어떤 제품을 사야 될지 가닥이 잡히십니까? 충분히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노고에 힘입어 가성비 좋은 제품을 사시고요. 저한테는 뭐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다시 부탁드리고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다음번은 월간견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복신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번에 만나 뵐게요. 여러분 빠이빠이 고맙습니다.